하룻밤 부고 가요. 초보가 밤에 운전을 어떻게 해? 하, 감사합니다. 얼마예요? 10만 원. 에? 진짜요? 청소도 안 됐고 하니까 좀 깎아줘야지. 5만 원. 얼른 된대요. 네. 5만 원. 키를 주셔야. 내가 한 번에 미인을 5명이나 봤더니 정신이 하나도 없네. 하하하하. 잠깐만요. 완전 대박 사건. 엄청난 거죠? 혹은 나 작년에 학부서 엠티 갔을 때 이것보다 후진돼서 먹었는데도 50만 원이었는데. 티 내지 말자. 더 달라고 할지도 몰라. 아니, 완전 후진 거 아닐까요? 자, 그럼 편의 들으셔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2층에 방 2개. 그리고, Wagner 탈들 20만 원. 댄스 10만 원. 아, 여기 J BUTTS 씨 인사 너무 좋지. 하하하? 하하하... 티 내지 말자. 더 달라고 할지도 몰라. 하하... 하하... 하하하... 다채로운 즐거움 JTBC